다시 얼굴이 있겠습니다. 박수 봐봐 어떤 이야긴지 알려줄게요. 오 예수님 제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는 돈을 엄청나게 좋아했죠. 오늘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유다는. 그래서 갑자기 나쁜 사람들이 봤어요. 유다한테. 내가 삼천 은을 줄 거니까 삼천 은을 줄 거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삼천 은을이니까 유다가 하기로 했죠. 담배지. 또 부 이슈 내. 우스께. 시시용. 게. 삿. 섬. identity. 客. 내가. 거 가르헤 테 위 이슈네 이슈네 우다스 후 거르 거하 동면세 에그 문제 벗걸 가 내가 아시지 요 주 기트 후 거르 운 멘 세 벗트 예 내 저거 디야 파르구 멘 에사 나이 거울 가 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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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이 말했어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 이 12지자에서 날 배신한 사람이다 내가 빵 배신한 사람에게 내가 빵을 줄거니 이 사람이 배신한 사람이다 하고 있어요 눈 오네요 애 오 예 고깃 어 가 아 아 아 여우다 내 거와 두 이스라엘 여우다 내 거와 두 이스라엘 여우다 졸라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은 빵을 주웠어요 예수님은 빵을 주웠어요 예수님은 빵을 주웠어요 예수님은 빵을 주웠어요 요다한테 주웠어요 그러더니 요다는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잊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고마워 고마워 예수님은 롯데이 이 얼읍 꺼하 인적 꿈통 이세 가오 또 무제 야 꺼루 여하 또 하하 거야 메라 셔릴 셔릴 해 그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먼저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이 빵은 잘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 몸이다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가 내가 죽을 거다 라고 했어요 이건 내 몸이 다 낫다 다음 페이지 또는 또는 그리스는 그리스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에게 뭐하야 거야 해 그러니 예수님이 감사기도 한 다음에 오, 이 자네 나눠 먹으시라 그 다음에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이 위해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랑 제 자네는 어떤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라 나부가네산인가? 나부가네산 로 갔어요 기도하라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3분 오예 오호 네, 오늘은 성인이었기를 읽어왔는데 어떤 나무를 했을까요? 그러면 다음에 바이 이동 다음 페이지 아멘